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방을 했던 기억들을 떠올려봤는데요 그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보 광고에 성경 일독표를 제출하세요 라는 그 광고를 보면서 아, 맞아 신방 중에 정말 말씀 속에 푹 빠지셨던 그런 권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권사님에게 임하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니까 저희도 도전받고 또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누가 됐던지 간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에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때로는요 조금은 애매하다 싶은 곳에서 은혜를 받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애국 군인을 죽이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또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은혜의 포인트인데 사실은 그 장면만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그 제소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회심하게 된 그 경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말씀 속에서 정말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모세도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가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많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자꾸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히 이 사사기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암흑시대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도드려지는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서 이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 누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그 로마스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둡기 때문에 빛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더욱더 넘쳐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 코로나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사랑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찌하든지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말씀을 목상하고 또 경건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우씨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또다시 악을 행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이미 앞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매번 사사들이 죽었을 때예요 사사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때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 온리엘이 다스렸을 때는 평화가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늘아림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 실상 사사계에서 자꾸 반복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사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반대로 사사가 이스라엘에 없을 때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구나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마 이렇게 핑계를 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환경만 주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잠재적인 그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성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성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 성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참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현지의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전부 다르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같이 그 현지의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왜 리더를 세우는 것을 사역의 중점으로 삼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성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했다면 그 사역은 결코, 그 성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교사님이 그곳을 떠나게 되거나 어떤 다른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복음을 잡혔던 그 사람들은요 곧장 신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중점 두는 사역이 그 현지의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교사님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교사님들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의 그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실상 중요한 것이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대예배와 함께 소그룹 예배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데 자꾸만 이 소그룹 예배를 방해합니다 소그룹 예배도 못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재도 힘들어요 식사 교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방해를 받아요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면 노출될수록요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구역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청소하면서 교재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 실상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은 코로나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침체되는 것 교회를 멀리하는 건 소그룹 모임을 자꾸 멀리하는 건 그게 두려운 것이죠 결국에는 당장에는 어떤 하루아침에 표가 나진 않겠지만은 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또 2022년 새해가 되면은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새해는 많은 분들이 큐티를 구매하시는데 달이 바뀌면 바뀔수록 큐티 구매량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큐티 안 하더라도요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사고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큐티 사실 줄로 믿습니다 큐티 많이 판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들 제자반, 사역반, 성경대학들을 시작할 텐데 어찌하든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도중에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환경을 말씀에 가까이 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길 바라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책상의 환경을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화책이나 다른 게임 종류들을 일단 치워버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책들만 놓고 또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 사진도 붙여놓고 오늘날에는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삼당사락 붙여놓고 할 수 있다 이 표어도 만들어서 붙여놓고 또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것도 붙여놓고 그러면은 자꾸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의욕이 생기잖아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환경을 만들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믿음의 환경을 만들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지 않고 또 우리가 환경에 휩쓸리게 되게 된다면은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일단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국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강하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솔을 통치하는 그 가난한 왕 야빈에게 파십니다 파셨다는 말은 소유를 옮겼다는 의미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께서 파셨으니까 이제 야빈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야빈은 철저하게 그들을 괴롭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심한 학대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요 하솔은 어떤 곳이었냐면 과거 요호수아 시대에 이 하솔이 정복당한 곳이에요 요호수아가 정복했던 곳입니다 요호수아 1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요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였죠 그리고 그 하솔 땅이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하솔이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하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하솔은 가난 왕 야비는 얼마나 괴롭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야지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요? 아마 복수할 기회만을 노려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아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한 족속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물론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듣긴 했지만은 그들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불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실 때는요 웬만한 재앙은 절이 가라라는 그런 수준이에요 세발이 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도 환경을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 이 화솔이 어떻게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가진 무기가 철병거 900대라고 이야기해요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가 900대나 있는 겁니다 탱크가 900대나 있는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10절에 보니까 스블론과 납달리에서 만 명이 모였어요 언뜻 보면은 이제 그 숫자면에서 규모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압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대는 철병거라는 거죠 아무리 보병의 숫자가 많다 해도 이 철병거 탱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아직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여하셨다는 것 이 전쟁에 함께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를 승리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에 놓이게 되는 거죠 천국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전쟁 가운데 정말 괴롭힘 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중에 어떤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철병거로 우리를 두렵게 해도요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볼텐데 일단 먼저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 하반절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일단 만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고 했죠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만명을 다벌산으로 보내면 시스라 그 철병거를 가지고 그 군대가 기손강으로 모이게 될 거야 이 전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병력이 게데스에 모이고 다벌산으로 올라가는데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에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만명이라는 규모가 모이니까 시스라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적군의 동태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파이를 통해서 만명이 움직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 달려 나아갑니다 미끼를 문거죠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벌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메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생을 하루셋 학고다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명이 모였으니까 그 만명을 동시에 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시스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에 지금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변화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정말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전략들을 행했는데 아직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열의 고성이 무너질 때를 생각해 보면요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총 13바퀴를 돌았죠 자 그러면 열의 고성을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열 바퀴가 되었습니다 열 바퀴를 돌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거짐 다 돈 거잖아요 그런데 열의 고성에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열 바퀴 정도 돌았으면 성벽에 박혀있는 돌멩이가 움찔한다든지 뭔가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지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는데 마치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열쇠 바퀴를 돌았는데도 성은 고요해요 열의 고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요호수아에게 그 열의 고성벽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냐면요 열쇠 바퀴를 돌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텐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열쇠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열의 고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90%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만큼 했잖아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을 요구하셨으면 그 백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명이 모여서 다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가 모여 있어요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이렇게 다벌산에 올라오기까지 했는데 철병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벌산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적군으로 향할 때 14절에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요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요하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에서 내려간다 다벌산에서 내려와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15절에 그 순종의 결과 요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스라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혼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요 이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두보라의 찬송이 나오는데 그 두보라의 찬송 중에 20절 21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별이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별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말입니다 비가 내렸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 이 비와 이 전쟁의 승패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군대를 어디로 유인했냐면은 기선강으로 유인했죠 그리고 이 기선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기선강은 강은 강인데 평소에는요 이 강이 메말라 있는 곳이에요 건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는 땅이 말라 있는데 우기때가 되면은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그때야 비로소 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비가 내린 거죠 비가 내리니까 기선강이 범람하고 바짝 말라있던 그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철병관은 어떻게 될까요? 기동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찬성에 기선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스라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믿고 있는 게 그 철병거였는데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전력으로는 그 이스라엘 만명의 군대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지었지만은 범죄하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면서 다시금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팬데믹 속에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또 불안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은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면요 그때마다 두려움만 물러가라 하나님께 불을 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놀라운 승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앞에 기록된 사사들을 보면은 온리에를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당연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등장인물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등장해요 앞서 온리엘과 에훗 사사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3장 9절을 보니까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기서 한 구원자는 온리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장 15절에서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기서도 한 구원자는 에훗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원자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4절에 보니까 그때 라삐돗의 아내 여선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여선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구원자가 되었다는 말과는 다르죠 6절에서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엘의 아들 바락을 바락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온리엘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냈던 사건을 읽었죠 접하였죠 그리고 에웃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받았던 그 사건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에 들어서서 이 내용을 읽을 때 또 어떤 구원자가 세워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4절에서 드보라가도 있고 6절에서 바락도 있고 이들이 구원자이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나가겠죠 그런데 반전이 드보라와 바락 이들을 통해서 물론 전쟁에 승리하긴 하지만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구원자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아까 그 전쟁의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게데스에서 모이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10절과 12절 사이에 등장하는 11절이 그렇습니다 10절에서는 바락이 만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상황을 시스라에게 보고를 받죠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매끄러워요 그런데 이 사이에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장인 호바베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뜬금없이 겐사람 헤벨이 등장하고 갑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악당이 등장하잖아요 그 악당을 무찌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변에 많은 조연들이 있고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악당을 무찌르는 사람은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악당을 무찌르고 영광을 차지하죠 오늘 법문의 배경을 작품으로 쓴다면 시스라가 악당이고 시스라를 무찔러야 할 주인공이 적어도 드보라 아니면 바락이어야 하죠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방여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시 한번 이 전쟁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쓰셨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벌산으로 집결시켜요 이를 눈치챈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제 기손강에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셨죠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을 가야 합니다 도망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이 장면을 보여줘요 21절 말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모습을 상상하면 조금 잔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하방 에글론이 죽었던 장면 에우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마치 그 모습처럼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이 장면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의 마침표를 그 군대 장관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통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여인 야엘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존재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셔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요 사사두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사두보라니까 사사두보라가 이 일을 마침표를 찍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만명을 이끄는 그 바락 그가 마침표를 찍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오고 해서 그 연약한 자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환경을 바꾸어 내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바꾸시면서까지 그 일에 마침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연약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제 고향은 신안군 증도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증도의 삶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래요 정말 복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를 안 다니면 너무나도 이상한 앞집, 옆집, 뒷집, 저기 멀리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고 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나름대로 그 신앙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사실 그게 싫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감사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증도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 여성 한 여인의 몸으로 수십 년 동안 그 강팍한 섬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돌보아 주었어요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섬겨주셨어요 저희 할머니에게 저희 할머니에게 한번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문준경 전도사님 아시나요?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께서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떠올리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눈물만 흘리세요 눈물만 흘리세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존재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전도사님이 어떤 힘이 있어서요 돈이 풍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섬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중도가 변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야엘과 같은 그런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